선거구 조정으로 새롭게 획정된 군산, 김제, 부안, 갑, 을 선거구들 역시 민주당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각각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신영대, 이원택 후보가 상대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며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역 유권자들이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비례정당 투표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강동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인 군산, 김제, 부안, 갑 선거구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유권자에게 물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79%의 지지도로 11%를 얻은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고, 없음, 모름, 무응답은 10%였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을 선거구 역시 재선에 나서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80%의 지지도로 각각 7%와 3% 지지를 받는 데 그친 국민의힘 최웅우 후보와 무소속 김종훈 후보에 크게 앞섰습니다. 없음, 모름, 무응답은 10%였습니다. 신영대 후보와 이원택 후보 모두 각 선거구에서 40대에서 60대와 농임수산업 직군 등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는 군산, 김제, 부안, 갑을 모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30%대로 같았습니다. 국민의 미래와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은 전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어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국정안정론보다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주 MBC 등 4개 언론사가 콜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군산, 김제, 부안, 갑을 각각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응답률은 23%에서 23.7%, 표본 오차는 모두 95% 신뢰 수준의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